아 앉아 앉아 에이 백구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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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우당탕탕 난립 없어 거세게 반응하는 백구 백구야 세상에 야 너가 세 마리 중에 제일 늘었거든 너는 구름기를 좋아해서 해야 된다고 맞아 사람한테 입지려고 그러면 어떡해 그런데 두 분 다 찍혔어요 여기 면전대표의 손 땅 보면 발버둥치는 백구를 많이는 사이 순식간에 생긴 상처 우리 사람은 조금 만지면 야 진짜 마지막 경고다 만지지 마라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할 수 있는 그게 이거밖에 없는데 뭐 어떡해 두려움에 입질까지 하는 녀석을 어떻게 진정시킬까 고민하던 조민 씨 대책을 세워 보는데요 앞뒤로 열린 문을 최대한 닫아 낯선 시선들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기로 한 겁니다 과연 진정이 좀 됐을까요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보는데요 뒤로 내뱉으며 다시 이빨을 보이는 녀석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은 정민 씨 백구 백구의 눈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기선제압에 나섭니다 잠시 후 슬그머니 눈을 피하는 녀석 정민 씨를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하죠 백구 나는 울면 안 되는 게 지금 뭔가 텔레파시가 우리 통하고 있지 가볍게 귀청소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번엔 발바닥에 털을 밀차라 언제 입질을 했었냐는 듯 세상 양전해진 백구입니다 아이고 여기 잘 많이 자랐네 요새 백구야 잘했다 기싸움에 한 번 이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동안은 온순한 거예요 그래서 기싸움은 중요하고 얘네들이 기싸움에 내가 이겼다 내가 얘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격적인 게 자기 무기라는 걸 알아버려요 근데 가끔은 얘네들한테 아 지금 무는 것도 안 통하네 기선제압으로 무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고 나면 그 뒤부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진짜 흑구야 흑구 집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긴데다가 바닥에서 구르는 걸 좋아하는 백구는 아름답지 않게 털이 온통 잿빛입니다 다시 하얗게 만들어주기 위해 새 샴푸로 구석구석 닦아주는데요 이제 보니 순한 양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하 이렇게 복수를 하네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수월하게 마무리가 돼갑니다 강하지만 따뜻한 정민씨의 매력에 푹 빠진 걸까요? 마법 같은 손길 아래 보송보송 하얗게 피어나는 털들 이제는 마치 목욕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와 이제야 흑구가 아닌 백구로 돌아왔네요 친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? 보송해진 모습으로 좋은 향기를 풍기는 백구를 졸졸 따라다니는 초롱이와 탄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백구 하얘졌어 목욕 한 번 했을 뿐인데 우아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그 사이 안 좋은 예감이 들었는지 슬그머니 집으로 내빼는 초롱이 녀석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망쳐도 소용없다는 걸 탄이와 백구를 보며 깨달은 걸까요? 순순히 목욕에 응하는 초롱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강아지네요 네 맞아요 우리 제일 이쁜 초롱이랍니다 마지막 고객인 초롱이까지 무사히 목욕 완료 아이고 이빠랑 초롱이 한번 만져보세요 너무 부드럽지 않아요? 세 마리 모두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완전 부드러워졌죠 아우니와요 벨벳 같아요 제가 다 개운해요 이렇게 제가 시켜줬을 때보다 확실히 더 만족감이 있으니까요 단체 고객을 상대하느라 다른 날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과 힘을 쓰긴 했지만 그만큼 더 보람된 시간 눈눔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녀석들을 보고 있자니 절로 힐링이 됩니다 새벽에 집을 나와 12시간 이상을 일한 정민씨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요 아 그것도 힘들죠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손을 저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쓰는데 그 힘이 성인 남자가 작정하고 손을 넣어주지 않겠다 했을 때 파워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집 가면은 그날 하루 종일 손이 아파요 하루 종일 제가 일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에너지는 아이들한테 발산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좋아하니까 그리고 내 일이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.